정보가 복잡해지면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가 담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리스트를 다차원 리스트, 영어로는 멀티 디멘저널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의 리스트예요. 이런 걸 1차원 리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사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담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원소인 이고잉은 서울에 살고 있고 웹에 관심이 많다.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겠죠. 이런 모양의 리스트를 2차원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차원을 높여가다 보면 아무리 복잡한 데이터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다차원 리스트는 어떻게 반복문으로 다룰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시작해봅시다. 방금 보셨던 다차원 리스트를 persons라고 하는 이름으로 담았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고잉이라는 값을 가져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print persons 0번의 0번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첫 번째 0은 이것을 가리키고 두 번째 0은 이것을 가리킨다 라는 것이죠. 실행해볼까요? 짠! 이고잉이 잘 나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반복문으로 순회해서 화면에 출력해볼까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아요. 포문을 쓰는데요. int에 persons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순번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저는 person에다가 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출력해볼까요? person에 0번은 누굴 가리켜요? 2번 순번에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킵니다. 더하기, 컴마, 더하기, person 1 더하기, 컴마, 더하기, person 2 이렇게 하고 실행해볼까요?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조금만 바꾸면 할 수 있죠. 축하합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기 있는 리스트 하나만 가져와 볼게요. 리스트를 우리가 사용할 때 이렇게 이름을 주고요. 여기 있는 각각의 항목들이 어떤 의미인지가 좀 분명치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름을 줘서 0번은 name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보다 분명하게 그 의미를 여러분이 코드상에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실행하면 이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 제 끝에 있는 거 근데 이거 너무 귀찮거든요. 이걸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여기 있는 이 리스트를 어떻게 활동하냐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데이터는 이름을 나타내니까 name이라고 하고요. 콤마 두 번째는 address 세 번째는 inter-rest 라고 하면 이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길게 작성했던 것과 똑같이 동작합니다. 어때요? 코드를 작성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그럼 이 사실을 응용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이 반복문을 개선할 수는 없을까요? 이 반복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리스트의 원소의 위치 이런 거 이제 색인 또는 인덱스라고 하는데 인덱스에 따라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니까 코드를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훨씬 더 해석하기 좋은 코드를 만들어 볼까요? 여기 pers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반복문의 저 블럭 안에서는 name, address, inter-rest가 사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0번 대신에 name을 쓰고 1번 대신에 address를 쓰고 3번, 2번 대신에 interest를 쓰면 어때요? 이전과 똑같이 동작하지만 코드는 훨씬 더 해석하기 좋은 코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자주 사용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차원 리스트를 반복문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